안녕 반가워 얘들아 선생님은 너희들이랑 재미있는 한글놀이로 하러 온 비비쌤이야 나 한글 누가 만드신지 알아요? 이렇게 많아요? 선생님한테 말해주세요 누가 한글을 만드셨나요? 한글 지킴이가 낸거야 너희들 대단한거야 하나 둘 셋 모음하기 친구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보자 이 이 아 크게 얘기해주세요 시작 아 아 자 이거 한번 넘겨보자 그럼 이런 소리가 나거든 따라해볼까? 야 야 크게 외쳐주시오 하나 둘 셋 이 이 이 딩동댕 하나 둘 셋 아 아 아 엄마 세상에 나 나상에 나 이렇게 잘하다니 한번 찾아올까 선생님이 또 3초를 주도록 하겠다 누아누아 누아누아 나 누아누아 나 누아누아 나 잘했어 우리 그렇게 말하면서 뜯어줘야 돼 준비됐죠? 시작 누아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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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ubtle 누아누아 sweise rän